자, 열한 번째는 요번에는 교육, 각종 교육 시간인데 특히 이제 뭐 교육? 교통안전교육이죠. 교통안전교육 관련된 건데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교재를 가지고 보면 182페이지의 교통안전교육에 관련된 시간들이 나오죠. 그리고 다른 책 있는 분들은 조문으로 보신다면, 조문으로 보신다면 73조입니다. 73조 1항, 2항, 3항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부속되어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이죠. 교육 시간입니다. 자, 교육 시간은 이것도 틀리노트로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1번인가요? 11번. 교육 시간. 교통안전교육이죠. 교통안전교육의 교육 시간. 이거는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긴 있죠. 그런데 이게 조금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교통안전교육은 일반교육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특별교육을 비교했을 때 일반교육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교육은 몇 시간? 일반교육은 한 시간이죠. 이거는 필기시험 치기 전에 법령 및 지식, 법령시험 치기 전에 필기시험 치기 전에 한 시간 시청각 교육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이제 특별교육 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은 변화가 있었죠. 4.16이었다가 3.16이었다가 다시 이제 지금 현재 현 시점까지 바뀐 것은 3.48이죠. 3에서 48시간이 됩니다. 48시간, 3으로 줄어든 이유는 고령자 교육들이, 근장교육 중에서 고령자 교육이 3시간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48시간은 16시간이었다가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상당히 시간이 강화됐죠. 대폭 강화됐습니다. 48시까지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상한에서 가장 짧은 시간과 가장 긴 시간으로 나누었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일단 일반교통, 특별교통안전교육은 특별교육이 없지만 특별교육이죠. 그럼 특별교육을 이렇게 이제 트리노트화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도 읽을 잘 안 했는데 특별교육은 또 의무교육이 있죠.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이 있고요. 권장교육이 있죠. 권장교육이 있다. 의무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 면허취소 후 재취득되거나 정지인데 좀 죄질이 안 좋은 거죠. 음주운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교통사고, 보복운전 등이죠. 또 운전면허취소처분 면제됐을 때 사면에서 면제되면 특별교육 의무적으로 받죠. 네 번째 초보운전자, 초보운전자가 면허정지다. 특별교육을 받죠. 다섯 번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상사고, 인피사고 났을 때가 되겠죠. 이거는 의무교육 대상자. 권장교육은 그거 말고 나머지 정지처분, 그리고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벌점을 줄이기 위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특별교육, 의무교육을 받는데 권장교육까지 추가로 받는 것, 현장참여교육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고령자, 65세, 노인분들, 어르신들 교육받는 것은 권장교육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시간으로 정리해볼까요. 시반. 그럼 이제 의무교육에서는 일단 제일 강화된 게 음주죠. 음주운전자, 그리고 배려운전교육이 되겠죠. 그리고 기타 법규준수교육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권장교육에서는 또 역시 법규준수교육인데 이거는 의무적인 경우하고 이거는 권장상의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벌점감경교육. 그리고 키워드만 잡습니다. 현장참여교육이죠. 현장참여교육, 벌점감경교육, 현장참여교육, 그리고 고령교육, 고령운전교육이 되겠죠.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그럼 일단 이렇게 해놓고서 기본적인 시간부터 보겠습니다. 기본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기본시간은 6시간.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이게 우리가 수험이니까.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일단 기본시간은 6시간입니다. 6시간을 기본하죠. 그래서 배려교육, 난폭운전한 사람한테 배려교육을 하죠. 배려운전교육을 하는데 이것도 6시간. 통상적인 법규교육 이것도 6시간입니다. 일단 6시간을 기본으로 삼아요. 6시간을 기본으로 삼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추론을 합시다. 6, 6, 6이 기본인데 벌점을 감경받는 거죠. 내가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이야. 10점만 추가되면 면허정지 들어가죠. 집행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벌점을 감경시키기 위한 벌점감경교육을 받죠. 그런데 법정감경교육은 감경이니까 얘보다 약간 낮춰져요. 그래서 4시간입니다. 벌점감경교육은 4시간 받습니다. 현장참여교육은 이건 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의무교육을 받았는데 엄준전이죠. 특히 엄준전 등 의무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면 20일 깎아주는 거죠. 20일 깎아주는데 현장참여교육을 받게 되면 30일 추가해서 감경하죠. 나중에 벌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장참여교육은 추가해서 30점이 추가해서 깎아주니까 교육을 좀 더 빡시게 받습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좀 더 추가되는 거죠. 8시간. 그러니까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6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벌점감경감경이란 말로부터 낮아진다. 4시간. 2시간 줄어서 4시간. 참여교육은 현장에 참여해서 교육을 좀 더 빡시게 받는다. 그래서 2시간 더 추가된다. 8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을 한 거죠. 고령자교육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교육을 받는데 너무 오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3시간이죠. 3시간이 일단 기본이 되고. 일단 여기서 시간도 그냥 막 보다기보다는 이렇게 트리노트화 시켜놔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음주운전 교육. 이게 대폭 강화됐죠. 그래서 음주운전 교육은 일단 대폭 강화됐는데 일단 5년 이내죠.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교육은 대폭 강화됐는데 5년 이내에 처음 한 경우. 두 번째 한 경우. 세 번 이상 한 경우를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은 교육을 대폭 강화됐죠. 일단 1회, 1회 4시간. 1회 4시간이 기본입니다. 4시간이 기본이고요. 처음 했잖아. 처음 하면 3회야. 그리고 두 번째는 4회야. 그러면 3, 4,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죠. 3, 4,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1회 4시간인데 세 번을 받게 되니까 4, 3, 12죠. 12시간이 되겠고요. 두 번째. 5년에 두 번째 했을 때는 이거는 4, 4, 16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48시간으로 늘어진 게 이거죠. 4시간. 1회 4시간인데 세 번째가 완전 상습성이 발령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몇 시간? 48시간이죠. 교육을 아주 빡시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이 교통안전교육기관도 조문을 보시면 별표정 보면 그게 교육학, 과목내역, 교육방법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눈에 참 안 들어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제가 수업시간에도 안 했던 것 같다. 수업시간은 아닌데 두 문자 시리즈하고 제가 공개 강의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특비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작년, 재작년 할 때 제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 하면서 특비를 좀 준비를 한 부분 보니까 이렇게 트리노트화 시켜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정리. 일단 일반교육 1시간, 1단으로 보면 전체 보면 제일 짧은 게 3이죠. 제일 긴 게 48시간이죠. 3, 48시간이고요. 들어가서 보면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나누고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인데 특히 음주운전이 제일 빡시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6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감경교육은 감경이라는 말에서 2시간 줄여요. 4시간. 현장참여는 빡시다 8시간. 고령자 3시간 이렇게 하고요. 음주사건도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트리노트화 시켜놓으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보기 좋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비교되는 부분들은 뭐냐. 이거죠. 고령자 교육은 3시간이죠. 그런데 이거는 권장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령운전교육은 65세 노인분들이죠. 어르신들인데 그런데 여기에 비교해드리는 첫 번째 비교 포인트. 우리가 노인분들도 나이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섰죠. 뭐하고 뭐로 나눠섰습니까. 75세죠. 75세 초고령자로 갖고 75세 이상 초고령자 부분들은 이게 뭐야. 갱신기간이 아주 짧죠. 65세는 몇이지만 65세는 5년이지만 75세는 갱신기간이 더 짧아지죠. 3년입니다. 3년인데 이 75세 이상인 분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기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이죠. 의무교육인데 의무주기인데 대신 2시간이죠. 연세가 더 많으시기 때문에 3시간 앉아야 되기 힘들죠.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2시간이죠. 여기서 고령자 교육은 65세부터 75세 미만인데 이거는 의무는 아니고 권장교육. 그래서 이거는 3시간이죠. 그런데 75세 이상 분들은 갱신주기가 3년으로 더 짧아졌고 갱신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대신 2시간이죠. 이거는 그 교재 뒤에 보시면 185페이지. 185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다른 책이 있는 분들은 73조 5항에 있는 내용이죠. 그거를 같이 연결시키기 때문에 됐고요. 이게 교육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교육 중에서 하나 더 추가되면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특별교육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겠지만 일단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특별교육이라고, 긴급이라고, 체계상으로는 긴급 아니고 특별교육 말고 긴급자동차죠.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의 교육도 하죠. 그런데 이거는 다시 이거는 두 문자로 제가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신3, 신규교육이죠. 신규교육은 3시간이고요. 정규교육은 정3, 신3, 정3이죠. 신규교육 3시간이고요. 정기교육은 3년마다 2시간이죠. 3년마다 2시간. 그래서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184페이지죠. 그래서 신3, 정3이 이렇게 되죠. 신규교육은 3시간. 정기교육은 3년마다 2시간. 신3, 정3이죠. 그러면 또 요구하고 비교되는 게 있죠. 비교되는 게 최근에, 이건 저 앞에서 나오지만 CF 비교되는 게 어린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되는 교육이 있죠. 운영자, 운전자, 그리고 보호자 등의 교육이죠. 어린이 통학버스 교육은 이거는 신3, 신3, 정2, 3이죠. 어린이들은 정이 많대서 신3, 정2, 3이죠. 신규교육은 3시간. 정기교육은 2년마다 3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긴급자동차는 신3, 정3이 되겠죠.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되는 운영자, 운전자, 보호자 교육은 신3, 신3, 정2, 3이 되겠죠. 신3, 정2, 3. 이거는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교재를 보시면 저 앞에 어린이 통학버스 파트에서 이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교재가 쭉 있는 분은 143페이지요. 143페이지가 되었는데 143페이지가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조문을 보신다면 53조의 3, 그리고 그게 있는 2항, 그리고 시행령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를 가진 분은 페이지 153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두 문자로 해서 다시 긴급자동차는 신3, 정3이.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3, 정2, 3. 그래서 신규교육 3시간, 정기교육은 2년마다 3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 교육시간으로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교육, 교통안전교육, 나머지 또 교육시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만 먼저 정리해 놓아서 봐주시면 되겠다. 그런 거죠. 신3, 정3이, 신3, 정2, 삭. 이것 두 문자로 기억해서 보시고 교육시간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맨날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면허, 결격, 사유, 결격기간이죠. 그래서 이것도 살펴볼까요. 12번. 조금만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면허, 결격이죠. 면허, 결격. 결격, 사유하고 또 결격, 사유, 사유, 기간이 되는데 면허, 결격, 사유, 면허, 결격, 기간이 되는데 자, 이것을 볼까요. 교재 보시면 178, 198페이지 198페이지고요. 조문으로 보신다면 82조 조약이 됐죠. 다른 교재물에서 82조 조문을 보시면 되겠죠. 일단 결격, 사유하고 결격, 기간인데 결격, 사유부터 볼까요. 198페이지 결격, 사유가 나오죠. 그런데 결격, 사유는 우리가 몸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일단 일단 몸부터 하면 결격, 사유부터 보면 결격, 사유부터 보면 연령, 요건이죠. 18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보자. 머리니까 정신이죠. 머리, 정신, 뇌죠. 뇌, 뇌니까, 뇌니까 정신, 뇌전증이 있으니까 정신이 되겠죠. 뇌, 정신이 되겠죠. 정신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머리에 누가 있습니까. 눈도 있고 귀가 있죠. 시각하고 청각이죠. 눈, 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양쪽 팔이죠. 양팔. 양팔이 되겠고요. 몸을 펼쳐놓고 머릿속에 순서를 쭉 내려보는 거죠. 그래서 나이 18세, 정신, 정신이 뭐잖아요. 정신, 뇌전증이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죠. 뇌전증 되고요. 그리고 눈, 귀, 양팔. 그리고 마약 중독이죠. 마약. 그리고 연령 조건 19세 그리고 1년 이상 운전 경력 필요한 경우 되겠죠. 그리고 미등록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 이게 최근에 신설된 거죠. 미등록 외국인 등이 되겠죠. 이게 면허 결격 사유가 되겠죠. 이거 추가되는 거. 18세인데 원동기는 16세죠. 이제 부과되는 게 원동기는 16세, 원동기는 16세 이상이니까 이거는 추가되는 거고. 정신질환, 뇌전증이라든지 조울증, 정신질환, 여러 가지 병들이 있겠죠. 벙명을 시험 문제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눈기 같은 경우는 신체장애인데 눈기는 뭐였습니까. 이거는 눈, 시각장애는, 시각장애의 경우는 뭐입니까. 안 되죠. 다만 시각장애의 경우에 한쪽 눈이죠. 한쪽 눈의 경우는 가능하죠. 한쪽 눈은 가능하지만 한쪽 눈은 뭐만 안 돼. 일종 대형이나 특수만 안 돼. 특수만 안 돼. 그러면 나머지는 된다는 거죠. 한쪽 눈도 일종 대형이나 특수만 안 되기 때문에 일종 보통이라든지 이종은 한쪽 눈만 해도 가능하죠. 그리고 귀조 청각이죠. 청각의 경우도, 청각장애의 경우도 역시 일종 대형이라 특수만 안 되기 때문에 청각장애도 뭐는 가능하다. 청각장애도 일종 보통, 나머지 일종 소형이라든지 아니면 이종은 청각장애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돼요. 양팔, 마약 이런 것들은 보시고. 특히 이것도 19세 이상, 1년 이상 운전 경력이 필요한 것은 역시 일종 보통이죠. 일종 대형이나 일종 특수의 경우는 특수의 경우는 19세 이상,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쓰게 되면 19세 미만 운전 경력 1년 미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 대형 특수의 경우가 되겠죠. 미만은 안 되기 때문에 대형 특수의 경우에 하나죠. 여기 한정한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일단 면허결격 사유고요. 자 면허결격 기간입니다. 기간이 이게 실제 조문을 보면 상당히 조문이 아주 난해하게 돼 있습니다. 난해하게 돼 있는데 저도 맨날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이게 막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막 헤매는 경우가 저도 그런데.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조문을 그대로 한 책들은 몇 책이 있는데 몇몇 책들이 이걸 조문을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해놨죠. 그래서 결격 사유, 결격 기간인데 이걸 또 이제 1년, 물론 정지 기간 중에는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죠. 면허정지 100일이다. 100일 동안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건데 가장 1년부터 6년까지 있죠. 1년부터 5년까지가 있죠. 1년부터 5년까지가 있는데 그런데 1년, 2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가장 요것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는 방식. 가장 중심이 되는 건 2년입니다. 일단 잘 모르겠다 싶으면 면허격격 사유에는 2년을 베이스로 깔고 가. 2년을 베이스로 깔고 가고요. 그러면 2년보다 짧은 1년이죠. 1년은 그냥 무면허.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거죠. 무면허라든지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해서 면허가 취소가 되거나 국제운전 면허 격격이 되죠. 그거 다 한 묶음으로 무면허죠. 무면허 운전했다 1년 동안은 면허취득 못,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기타 상황인데 기타를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과 5년이죠. 자, 5년이 제일 길죠. 5년은 제일 긴데 5년은 좀 5년 동안 면허시험에 응시 못하는 거니까 죄질이 별로 좀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두 가지. 그냥 뺑소니라고 표현할게요. 구호조치 취하지 않은 건데 뺑소니라고 표현합시다. 뺑소니 중에서도 좀 죄질이 불량한 거죠. 무면허 뺑소니, 무면허 뺑소니가 됐고 또는 음주, 음주 뺑소니, 과로운전 뺑소니, 공동위험행위 뺑소니와 같은 좀 죄질이 안 좋은 뺑소니는 5년. 그리고 음주사건인데 음주의 사망사고죠. 음주 사망사고입니다.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있을 때는 음주 사망사고죠. 사망사고인데 음주 사망이죠. 음주 사망사고. 죄질이 안 좋은 거죠. 요거는 5년 동안 안 돼. 그러면 5년을 했기 때문에 4년은 뭐가 되냐. 4년은 뺑소니 나머지. 뺑소니의 나머지가 되겠죠. 기타 사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데 요거 말고 나머지 기타 사유인 사유. 그래서 4년은 시험 문제가 나올 일 잘 없을 겁니다. 제일 센 건 5년이죠. 그럼 문제는 2년과 3년인데 3년이 두 가지가 있죠. 3년이 두 가지가 있는데 3년의 두 가지는 어떤 상황이냐. 음주죠. 음주운전을 해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교통사고 이해죠. 교통사고 해서 2회 교통사고 이렇게 했을 때는 3년. 이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도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절도 강도해서 절도 강도해서 강도 후 무면허 운전이죠. 무면허 운전. 요게 3년이야. 그러니까 단순한 자동차 절도 강도는 2년입니다. 자동차를 절도하거나 강도하면 2년 동안 면허 재취득 금지인데 거기에서 무면허까지 했죠. 그러면 3년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2년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또 이 방법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조문을 열심히 여러분들 보셨지만 실제 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문만 봐가지고 전문가들도 그거 하나하나 꼽씹어서 모여오면 잘 몰라. 물론 이제 그걸 정리하는 게 학원 강사들의 역할이죠. 근데 그걸 다시 제가 정리화 시킨 게 이렇게 되고 일단 요게 기본적인 상황이죠. 기본은 잘 모르겠다면 2년을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또 이제 특징적인 걸 세 가지로 한번 할 거예요. 일단 무면허죠. 그럼 이제 요렇게 해놓고 무면허가 곳곳에 등장하는데 일단 다시 제가 세 가지 테마로 바꿨죠. 일단 무면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번 더 추가한 거예요. 무면허다. 무면허 운전했다. 세 가지 구간이 되겠죠. 무면허일 때는 일단 처음이죠. 처음일 때는 무면허 처음일 때는 무면허 처음일 때는 아까 1년이죠. 1년 동안 면허 결격. 무면허 3회죠. 무면허 3회는 3이니까 3년일 것 같지만 요거는 무면허 세 번째 걸렸죠. 세 번째 걸리면 요거는 무면허 3회이면 2년 동안. 무면허 뺑소니죠. 무면허 뺑소니 같으면 아까 뺑소니 중에서 죄질 안 좋은 것은 요거는 5년이죠. 요렇게 무면허로 한 번 묶어놓고. 두 번째 음주죠. 음주 관련되는 거. 음주 관련된 건 우리가 늘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 했죠.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 2회죠. 음주운전 2회째 걸리면 요거는 2년입니다. 음주운전 2회째 하면 2년이 되는 것이고요. 음주운전 교통사고죠. 음주운전 교통사고인데 교통사고인데. 교통사고 처음이죠. 처음 하면은 2년 처음 하면 2년이지만. 교통사고 두 번째죠. 2회 이상일 때는 요거는 3년. 교통사고는 이제 음주사건에서 음주운전. 2회죠. 두 번째 걸리면 음주운전 이진아웃 해가지고 하면 2년 동안 안 돼. 교통사고 면허 취소됐죠. 처음이면 2년 동안 안 돼. 2회 이상이면 3년 동안 안 돼 거죠. 또 음주운전 역시 뺑소니죠. 죄질 안 좋은 뺑소니죠. 요거선 요거선 5년이 되겠죠. 요렇게 이제 또 따로 한 번 더 요렇게 정리를 한 번 했지만 요거는 요것도 올해 시험 올해 수업할 때 재작년인가 수업할 때 한번 요걸 정리한 거니까 한 번 더 소환해서 보도록 하는 것이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음 그리고 이제 자동차죠. 자동차는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동차 아까 잠시 설명했지만 자동차를 절도 강도죠. 절도하거나 강도다. 그러면 절도 강도는 2년. 자동차 절도 강도 무면허. 무면허 운전했다. 그것만 3년. 자동차 이용 범죄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죠. 이용 범죄 요것도 3년. 요렇게 또 이제 곳곳에 나오는 거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요 무면하고 음주 관련된 거 꼭 늘 우리가 그중에서 또 출제자들이 주목하는 게 그거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요것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래서 면허결격 사유하고 기간이죠.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벌점이죠. 벌점. 교재를 보시면 234페이지죠. 234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234페이지는 벌점 관련 것이죠. 벌점은 우리가 늘 나오는 거죠. 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자주 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버리면 자 벌점. 13번 벌점이죠. 벌점은 늘 잘 나오는 거죠. 일단 벌점은 100점. 100점이 가장 이제 벌점 관련된 것은 100점이죠. 100점, 80점, 60점, 40점, 30점, 15점, 10점인데 일단 벌점의 경우죠. 벌점의 경우에 과거에 60이었죠. 아 벌점, 벌점 100점. 벌점 100점에 되는 거. 100점, 그 다음에 80점, 60점, 40점, 30점, 15점, 10점. 벌점이 총 7가지 점수 배당이 되어 있는데 일단 벌점 중에서 60점 이상은 속도 관련되는 게 일단 나았죠. 속도 위반. 과거에는 속도 위반 60km 넘어오면 벌점 60점이었거든. 근데 속도 제한의 경우 속도 제한이는데 60점이었는데 60점을 속도 제한이니까 60km 이상 80km 미만일 때는 벌점 60점 80km 이상 100km 미만일 때는 이상 미만입니다. 초과죠. 60km 초과 미만일 때는 초과이고 80km 이하일 때는 60점 80km 초과 100km 이하일 때는 80점 100km를 초과할 때는 100점이죠. 그래서 속도 위반이죠. 속도 위반의 경우에 속도 위반의 경우에 여기가 기준으로 일단 속도 위반 벌점이 곳곳에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60점 위로 올라갈 때마다 80점 그리고 100점이 되겠죠. 그리고 내려갈 때는 반으로 줄어들죠. 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도의 경우에 20에서 40km까지일 때는 벌점이 여기죠. 20에서 40km일 때는 벌점 30점. 아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규칙이 안 되구나. 일단 올라갈 때는 20씩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는 반씩 내려가죠. 속도 벌집부터 먼저 합시다. 속도 벌집부터 먼저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다. 뭔가 좀 정리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벌점 중에서 벌점 중에서 속도 관련된 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럼 속도는 구간이 이제 20km, 40km, 60km, 80km 벌점 말고 속도의 기준이죠. 100km가 됐죠. 그리고 다 초과죠. 그래서 20km를 초과하는 경우죠. 초과 40km 초과 그리고 60km 초과 80km 초과, 100km 초과가 됐죠. 일단 속도는 이렇게 놓고 나서 속도가 벌점의 제일 곳곳에 있으니까 일단 중심이 되는 건 이거죠. 60km 초과하면 60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위로 올라가는 과거에는 60km, 60점 한 구간이었지만 다시 세부권 하죠. 올라갈 때마다 20씩 올라가죠. 80점 그리고 벌점, 100점 이렇게 되고요. 내려갈 때는 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40km 초과 60km, 이 구간일 때는 벌점 30점이죠. 20km 초과 40km 이하일 때는 벌점 15점이죠. 그래서 속도 벌점은 이게 일단 일반이죠. 일반의 경우가 이렇게 되고요. 일반의 경우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벌점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의 벌점은 따불이 되겠죠. 따불이 되는데 그러면 따불이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이 있죠. 8시, 8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죠. 이 안에서 속도 입원했었죠. 어린이 보호구역은 따불이 되겠죠. 여기서 이거는 120점. 그리고 이거는 60점. 그리고 이거는 30점이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20km 이하일 때도 벌점이 되겠죠. 일반 도로 같으면 일반 도로는 벌점이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게 이 경우도 15점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서는 보시면 뭐야. 이게 80이니까 따불이이면 160, 여기는 200이 되겠는데 너무 과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 위로는 다 120점으로 통일되어 있죠. 그래서 120점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속도에 관련되는 벌점은 이렇게 한 번 정리. 그래서 다시 이거를 중심으로 위로 올라갈 때는 20씩 올라가는데 20씩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갈 때는 20씩 내려가는데 벌점은 반씩 반씩 내려가는데 30점, 15점. 과거에는 이건데 이것까지 추가됐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따불이죠. 그래서 120, 60, 30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 경우도 들어가지만 윗구간은 따불이라 해서 160, 200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건 다 최저, 그러니까 최고인 120점으로 통일한 거죠. 이게 이제 벌점의 속도 위반의 벌점의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일단 그걸 먼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벌점 100점짜리가 하나 추가되었죠. 뭐가 있습니까? 음주운전, 100점 그러니까 음주운전이죠. 대 1점의 음주운전, 음주, 단순 음주운전, 음주운전 0.03에서 0.08이죠. 0.8로 보면 아까 면허 취소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0점이 하나 더 추가된 게 자동차 이용해서 보복운전이죠. 보복운전,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죠.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벌점 100점이 되겠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되고 이제 80점은 이거 하나 있었죠. 이거 하나 있었고요. 60점도 속도 위반 하나죠. 자 그리고 40점이죠. 40점 관련되는 게 있는데 40점 관련되는 거는 40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두 문자로 어떻게 했냐. 40점이니까 네 글자로 한번 네 글자씩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이 방법대로 꼭 안 하셔도 되긴 되는데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벌점의 경우 제가 네 글자로 뽑았죠. 그래서 네 글자로 요약을 해봤으니까 먼저 40점은 단체 행동. 단체 행동은 두 가지가 있었죠. 단체 행동으로 시위라고 단체 행동, 주정차, 단체 행동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안전, 운전, 위반이죠. 그리고 형사의 건 됐을 때죠. 형사의 건인데 보복운전으로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다 면허 취소가 되고요. 보복이든 난폭운전이든 공동위험행위 운전이든 구속되면 다 취소가 되는데 보복운전의 경우에 형사의 건이죠. 보복형사의 건이죠. 보복운전의 경우에 형사의 건은 100점이지만 나머지 난폭운전이나 공동위험행위 형사의 건은 40점이 되겠죠. 그리고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를 방치한 건. 관광버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글자로 뽑았죠. 그리고 적결심판, 적결심판 요렇게 네 글자로 뽑고 요건 벌점 40점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 형사의 건은 뭐하고 뭐냐 보복 말고 보복 말고 난폭운전하고 공동위험행위 형사의 건이죠. 그래서 세 글자로 뽑았고 아 네 글자로 뽑았고 30점짜리는 세 글자로 제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중앙선 침범이죠. 중앙선 침범, 중앙선 그리고 건널목 철길 건널목인데 건널목 세 글자로 뽑았죠. 중앙선, 건널목 그리고 어린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련되는 것은 대부분 다 30점이죠. 고속도로는 네 글자인데 그냥 고속도로 이렇게 세 글자로 뽑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뭐 이거 갓길 통행 고속도로 차로 위반 등이 되겠죠. 요것들도 30점. 그리고 면허증 제시하는 경우죠.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세 글자로 뽑았죠. 30점이니까 세 글자. 중앙선 침범,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건널목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련되는 것 고속도, 고속도로의 갓길 통행 차로 위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전용차로 위반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면허증 미제시. 면허증 미제시도 꽤 세죠. 그래서 30점은 세 글자로 이렇게 뽑았고 15점짜리는 요거는 헤매한 데 그것도 우리가 주로 말하는 거죠. 신호지시 위반. 신호지시 위반이 되겠고요. 신호지시 위반이 됐고요. 앞지르기죠. 앞지르기. 앞지르기는 장소나 금지 장소나 금지 시기 위반은 15점이지만 방법 위반은 또 10점이죠. 구분되는 것이고. 신호지시, 앞지르기. 그리고 휴대폰 관련된 것. 휴대폰 관련된 것은 다 15점. 휴대폰 관련된 사항. 그리고 DMB 역시 DMB죠. 운행기, 운행기록계 이런 것들이 다 계기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호지시, 앞지르기, 휴대폰, DMB 그리고 기록계 15점.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가장 경미한 것이죠. 기타 경미한 사이는 대부분 다 10점이 되고요. 일단 이렇게도 개별적으로 문제를 풀이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지만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또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고 일단 특히 속도위반의 벌점을 제일 기본적으로 규칙성 있게 봐 두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정리. 그리고 열심히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속도위반 벌점 관련된 것은 설명했습니다. 13번째가 됐고요.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제가 또 주요 벌점 비교 정리하는 게 교재를 가지고 보면 237페이지가 됐으니까 그걸로 확인해서 보시고요. 자 14번. 14번. 이번에는 뒤에 보시면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어린이 보호에서 과태료, 범칙금이죠. 다른 거는 몰라도 과태료, 범칙금 몰라도 속도위반은 좀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별도로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280페이지입니다. 교재를 가지고 보면 속도위반의 경우에 14번 속도위반 시, 속도위반 시 벌점 말고 그러니까 과태료, 속도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과태료, 범칙금은 몰라도 속도위반 관련되는 건 또 곳곳에 있으니까 이걸 별도로 한번 보고 가는데 그런데 뭔가 규칙성이 있죠. 그래서 먼저 속도위반. 일단 속도위반은 구간을 세 가지 구간입니다. 60, 40, 20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고요. 세 구간으로 나누고 그리고 차량도 또 세 종류로 나누죠. 성압자동차, 성용자동차, 이륜자동차가 되겠죠. 그래서 성압자동차, 성압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고요. 과태료부터 먼저 보고요. 그러면 과태료 그리고 역시 범칙금도 성압자동차, 성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이거는 이제 범칙금이죠. 그리고 역시 성압자동차, 성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이제 어린이 보고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일단 외우기는 외워야 되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숫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압자동차의 경우에 과태료죠. 14, 13, 14, 13, 9. 이걸 일단 이걸 딱,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 구간이죠. 그래서 이거는 구간별로 넣고 14, 13, 9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여기서 이 구간부터 내려갈 때 3씩 내려갑니다. 3씩 내려가죠. 그래서 14, 11, 그리고 그 다음에 8, 그리고 마지막은 4가 내려가죠. 14, 11, 8, 4 이렇게 하고요. 이것도 역시 3씩 내려가죠. 그대로 10, 7,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또 이거는 이제 3씩 내려가죠. 3씩 내려가니까 그래서 14, 11, 8, 마지막은 4 내려가고 13, 이거 성용자동차는 그대로 3씩 내려가죠. 13, 17, 4. 그리고 이륜자동차는 이륜이니까 9를 잡아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2씩 내려가. 이건 규칙이 있습니다. 9, 7, 5, 3, 2씩 내려가죠. 그러니까 3씩 내려가고 2씩 내려가는데 이거는 3씩 내려가다가 마지막만 4로 내려가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규칙을 잡는 거죠. 이렇게 놓고요. 다음에 이거 했으면 범칙금은 여기다가 뭐야? 딱 1, 그러니까 범칙금의 경우는 운전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과태료는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에 매기기 때문에 과태료는 없죠. 범칙금은 이것보다 하나씩이 나죠. 그러니까 뭐입니까? 13, 만원씩 나죠. 13, 17, 그리고 3이 되겠죠. 만원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용자동차도 12, 9. 이건 그대로 또 규칙 있게 내려가죠. 12, 9, 그다음에 6, 3. 그리고 이거는 8, 6, 4, 2. 범칙금은 만원씩 내려가죠.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이죠. 속도위반 이 구간들입니다. 구간들니까 속도위반의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주 세죠. 그래서 처음에 17, 꽤 셉니다. 그다음에 16, 그리고 11이죠. 그다음에 규칙은 또 비슷해. 그 다음부터는 3씩 내려가면서 17, 14, 11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4가 떨어지죠. 7, 그러니까 위에 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이거는 역시 3씩 떨어지죠. 16, 13, 10, 이거는 7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론자동차는 2씩 떨어지죠. 그래서 11, 9, 그다음에 7, 5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내용이 난해야죠. 이게 두 문자라기보다 나름대로 실제 범칙금표, 과태료표 보면 이게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한 거죠. 그렇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구간을 잡는 것도 쉽지는 않아. 쉽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 틀을 딱 잡아놓으면 규칙성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론자동차는 2씩, 구간 3가지 나오고 종류 3가지로 나누고 나눈 다음에 하나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뭔가 나름대로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이 있으니까 이론자동차는 2씩, 성령당에서 3식, 성합자동차는 3식 날아가자 마지막에 4로 빠진다. 이런 식으로 해두고요. 그리고 과태료하고 범칙금은 많은 식 차이가 난다. 그럼 이거 하나 해두면 범칙금, 이거 한 걸 그대로 거기다가 대입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과태료, 다른 범칙금, 다른 어린이 보호 요거보다 특히 속도위반 관련 것은 곳곳에 뭔가 규칙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라 해서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거는 뭐 보라사알파 정도로 기억해서 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14번 됐고. 자, 15번 마지막. 마지막은 역시 보라사알파 부분인데 이건 우리가 중요법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요법규 12개 사안이 있죠. 중요법규 12개 사안인데 이거를 두 문자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중요법규 12개 사안이죠. 교재 가지고 있는 분은 저 뒤에 309페이지죠. 309페이지 보시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다른 교재인 분들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는 거죠. 이것도 뭐 두 문자가 좀 특별한 건 아니고 특이한 건 아니고 그냥 두 문자를 나름대로 라임으로 살려가지고 한 것이니까 총 12가지죠. 그래서 셋씩 끊어봤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요법규 12개 사안이죠. 중요법규 12개 사안이 되겠는데 12개 사안인데 12가지이기 때문에 셋씩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신중속 신중속이 되겠죠. 그리고 압철행 신중속 압철행 어떤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셋씩 끊어서 신중입에 계속 주문처럼 메운 거죠. 신중속 압철행 무음보 무음보 그리고 추어추 추어추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그리고 속도는 20킬로죠. 20킬로를 초과하는 경우 앞지르기 관련된 위반이죠. 그리고 철 철균을 건너목 통행위반 횡단보도 위반이죠. 횡단보도 보행자 보위반이죠. 무 이건 쉽죠. 무면허 음주운전 보행 보도 침범이죠. 보도 침범 그리고 추 추락이죠. 그래서 성객 추락 관련되는 거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그리고 추는 또 화물추락이 되겠죠. 추락 두 가지 성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이죠. 그리고 화물 터르기 또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중속은 계속 아까 신중속행 안압서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몇 번 읽은 거죠. 아까 난폭운전금지도 신중속행 안압서였죠. 그리고 또 아까 긴급자동차 특례규정에도 신중속은 또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신중속압철행 그리고 무음복 그리고 추어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두 문자로 중얼중얼 외워서 보시고요. 물론 결국 외우는 부분은 맞지만 이렇게 조금 라임을 살려서 보시고 해서 아 이건 12가 아니라 15구나. 마지막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15가지 도로교통부 두 문자 15대 두 문자를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봤죠. 중간중간에는 상당히 기발한 두 문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기발한 두 문자도 있었고 약간은 조금 억지스럽지만 두 문자로 의미가 있냐 싶은 것들도 있긴 했었지만 여러 가지 결합해서 보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암기적인 사안들은 물론 뭐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조항들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 특히 여러분들이 수험학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 어떤 게 좀 헷갈릴 수 있겠는가 싶은 것들이죠. 그걸 제가 한번 이렇게 묶어가지고 15대 문자 그냥 쭉 한번 평면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테마별로 해가지고 원래 당초 10개로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15대 두 문자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시간 조금 더 길어지긴 했는데 한번 이렇게 쭉 반복해서 들으시면 됐고 우리 수업, 와우 에듀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수업시간에 익히 들었던 두 문자니까 반복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교재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두 문자를 여러분들 교재에서 잘 활용하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끼리 외우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들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방법을 새롭게 다시 외울 필요 없지만 그렇지만 제가 한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고 판단된 다음에 또 과감하게 이걸 교재에 적어두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고 또 초보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런 두 문자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외울 수 있는 부담들을 줄어드니까 그 점을 가만히 해서 보시면 되죠. 반복해서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로교통 복교 두 문자 15대 두 문자 특강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도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